한 페이지에 고기잡이를 보겠습니다. 고기잡이에서는 코드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C코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C코드를 잡으실 때 D7에서 C코드 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D7을 잡으실 때는 맨 아래, 1번 손이 2번 줄, 중지가 3번째 줄, 이 포지션에 잡으셨죠. 이 D7에서 먼저 1번 손은 가만히 있고, 중지하고 약지, 이 두 손을 잠깐 뗐다가 붙이는 연습을 잠깐 해봅니다. 뗐다가 붙이고, 뗐다가 붙이고, 뗐다가 붙이고, 두 개를 같이 뗐다가 같이 붙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손가락을 떼면서, 떼면서 2번 손이 한 칸을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떨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이 다시 떨어지면서 한 칸을 내려가면서, 한 칸을 내려가면서 3번 손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떼고, 4번 줄로 올라가고, 떼면서 밑에 줄로 내려가면서, 맨 밑에 줄, 3번 손과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4번 줄, 3번 줄. 자, 이걸 할 때 팔꿈치를 약간 C코드를 잡을 때는 네몬 줄을 당겨주고, D7 잡을 때는 약간 제 몸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자, C코드는 약간 당겨오죠. 이 팔꿈치가 당겨오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지켜손가락은 약간 이렇게 움직여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시 볼까요? 하나, 둘,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하나로 올라간 다음에, 이제 3번째 손가락이 5분 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5분 줄까지 가는데, 칸은 하나, 둘, 3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지켜손이 먼저 잡았을 때, 이 칸에서, 플랫에서 좀 떨어져 있으면, 이걸 플랫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잡아보면은, 중지와 약지는 서로 잘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손가락이, 세번째 칸에 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C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여기 3번 손가락이 지고 있는, 이 5분 줄과, 그 맨 밑에 줄, 보통 1분 줄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이 가장 중요한 줄의 소리인데, 이것이 절반을 넘어가지 못하면은, 상당히 C코드에서,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지켜손가락의 위치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당겨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지켜손은요. 잡았을 때, 반듯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머리 쪽으로 이렇게 눕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많이 치다 보면은, 약간 구둔살이 박히게 되는데, 정확하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쪽, 왼쪽, 왼쪽 편으로, 그냥 구둔살이 박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눕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은, 이렇게 4번 줄, 3번 손가락은, 절반 정도만 가도, 아주 잘 갑니다. 이 C코드를 잡았을 때, 이렇게 잡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주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엄지의 위치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되는데, 손바닥이, 기타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손바닥이 기타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렇게 붙어버리면 안됩니다. 떨어지고, 손가락들은 이렇게 완만하게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D긋자 형식으로, 마리마리 꺾여서, 이렇게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줄들에, 손가락이 닿지 않아서, 소리가 좀 곱게 나게 되죠. 그런데, 처음, 우리의 기타를 칠 때, 완벽한 소리가 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2번 줄이고, 4번 줄이고, 5번 줄, 이 모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확한, 이 모양만 우선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리가, 잘 날 것으로 기대서는 안됩니다. 우선, 모양만 기억하시는 거지, 우선, 자세만 좋아야 됩니다. 자세만 좋아야 되는데, 자세가 이제, 엄지를 내려가고, 손바닥은 기타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손가락들은, 많이 구부러져야 됩니다. 손을 이렇게 짚었을 때, 손톱이 굉장히 짧아야 됩니다. 왼손 손톱이 길면은, 기타를, 이렇게 지었을 때, 코드를 정확하게, 3줄들을 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가 안납니다. 그래서 손톱은 좀 짧게 가꾸시고, 이것이 중요하죠. 저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해야 할, 이 동작, D7, C, D7, C, D7, C, 이것만, 역시 한 10분 정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고기잡이의, 마지막 부분을 해봐야 되는데요. 좀 전에 이제, C라는 것과, D7, C코드와, D7코드를, 한 20분째가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좀 되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해야 되는데, 3페이지의 두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마디가 되겠네요. D7 밑에 있는,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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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다, 나,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7이 두 마디가 있습니다. D7이 이제 두 마디니까, 두 박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D7을 한 번에 들으실 때, 마음속으로, 두 개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이제 D7이 두 마디가 지나간 것이죠. 그 다음에, 온, 다, 나에서는, C에서 온,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G로 올 때는, 이 맨 밑에 손이, 줄을 타고 이렇게 와서, 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잠깐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랄랄랄라, 랄랄랄라, C, D7, 그 다음에, 여기 붙어서, 이렇게 옵니다. G, 여기요.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C, D7, G, 자, 이거를 연습하는데, 교재를 보시면 안됩니다. 교재는 1절 보지 마시고, 왼소만 쳐다보시면서,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C, D7, G, 이렇게 해서 마셔야 됩니다.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C, D7, G, 자, 그러면,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노래도, 노래를 하시면 안됩니다. 노래는 하지 말고, 한마디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한마디에, 하나, 둘, 하면 한마디가 지나가고 하는 것이죠. 다섯번째 마디에, 9, 를 하고, 그 다음, 이제 6번짜리만 넘어갈 때, 미리 D7이 나온다는 것을 예상하시고, 3, 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 를, 3, 로, 다시 7, 하죠. 이 부분에, 이제 한번 바뀌게 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갈 테니까, 역시 오른손 긁어내리는 것을, 저랑 함께 놓치지 말고, 긁어내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코드가 정확하게, 제대로 안 잡힌다 할지라도, 이제, 오른손이 놓치지 말고, 긁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보겠습니다. 기를 잡으러 가로 갈까나, 기를 잡으러 가로 갈까나, 이명에 가득히, 너가 짓고서, 랄랄랄랄랄랄랄라, 끄다열나. 아멘